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입퇴원 환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울산의 한 중학교 교사의 확진 이후 학생들이 대거 감염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동강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5일 오후를 기준으로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코어트 격리된 병동에서는 간호사 등 종사자 6명과 입원 환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7명의 N차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퇴원 환자 5명이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확진자인 간호사의 감염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백신을 접종했지만 감염이 된 사례입니다. 백신 맞은 게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라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역수칙과 개인수칙은 철저하게 똑같이 준수를 해야 됩니다. 울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학교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포함된 가족 3명과 중학생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를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학원가에 1주일에서 2주일가량 자율적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울산시는 학교의 집단 감염을 가장 우려스러운 집단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대규모 확진자가 나왔던 고용노동부 콜센터와 우수그룹 등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지역 내 확산이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 불명의 확진자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노우케 울산교육감은 어제 백신 접종이 재개된 북구보건소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백신을 접종하는 특수보건교사를 격려했습니다. 1차 접종은 수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2일까지 3주간 분산해서 접종이 이뤄지며, 접종 간격이 길어질수록 예방효과가 향상된다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1주에서 12주 후 2차 접종이 실시됩니다. 울산에서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직원, 지원인력, 유치원과 초중고교 보건교사 등 1,722명의 우선접종 대상이었으나, 30세 미만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1,237명이 최종 대상자입니다. 식욕청은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접종 시간을 공과 처리하는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어제 도심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어제 선포식에서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는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앞두고, 적극적인 실천과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의 계도기간이 오는 16일로 종료됨에 따라, 울산 전역의 단속카메라 451대 가운데 143대의 제한속도가 조정됐다며, 오는 17일부터 본격 단속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주군이 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로운 도시가치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오는 2024년 울주 국제비엔날레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새로운 도시 브랜딩으로 내가 있는 울주로 정하고, 특색 있는 문화와 관광, 도시 디자인을 갖추는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24년 대표 관광지인 간절고질 배경으로 지역 예술가들이 주축이 된 울주 국제비엔날레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연과 미술, 문학 등 전문 인력풀을 갖춘 울주, 이음 예술지원단에 창단하고, 읍면별, 마을별로 특색 있는 도시 디자인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직접 도시 브랜딩 비전을 선포한 이선호 군수는, 주민이 주인공이 되고 주민이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은 주민 토론 등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가 2035년 인구 133만 명을 목표로 하는 울산 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중심지 체계는 기존 1도심, 4부도심, 7지역 중심에서, 2도심, 4부도심, 5지역 중심으로 개편됐습니다. 2도심은 기존의 도심권에다 KTX 역세권 주변의 신도심권으로 육성하고, 동구와 북구, 나물주와 범서를 부도심으로 성장시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특히 송정역 일대는 광역철도와 외곽순환도로 개설과 연계한 광역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두 차례 단체교섭 부결 이후 재교섭의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노조가 파업 투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투쟁 계획에는 4월 셋째 주 집행부 철야 농성 등을 시작으로, 4월 넷째 주에는 전조화범 파업 지침과 사회투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조는 최근 회사에 재교섭 공문을 보냈지만 당장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3,600억 원 규모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추진합니다. 노후된 학교를 ICT 기반의 스마트 교실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오는 2025년까지 31개 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됩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원도심 내에 위치한 병령초등학교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건 115년 전, 본간동은 1969년에 중공됐습니다. 낡고 협소한 이 건물은 오는 2023년이 되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됩니다. 병령초등학교는 115년의 역사,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만큼 그만큼 학교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학교 시설 유지 개선비가 많이 들고 있고 울산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이 학교도 포함됐습니다. 울산다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다양한 공간혁신과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 교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 복합화 등 크게 4가지로 추진됩니다. 대상은 40년이 지난 학교 42곳 가운데 31곳입니다. 미래학교 조성위원회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업은 올해 8개 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차례로 진행됩니다. 국비 등 전체 3,6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5년간의 예산은 3,660억 원 중에 그중에 국비는 30%, 지방재정으로 70% 이렇게 해서 총 사업이 5개 년간 추진이 되겠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 2019년부터 미래형 학교 공간 혁신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까지 16개 학교가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변신을 마무리했고, 올해도 영역 단위와 학교 단위 등 11곳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교 공간과 교육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새로운 학교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전국 원전 동맹은 어제 16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원전 동맹은 한반도 면적의 1.8배인 일본에서 125만 톤의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없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이 사실상 일본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원전과 멀리 떨어진 국가가 가타부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전 동맹은 정부와 여야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여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기초의회에서도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북구의회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동구의회 의원들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유출된다면 동해를 끼고 업을 벌이고 있는 울산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17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들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2회 추경예산에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백신 접종 지원에 70억 원, 코로나19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에 324억 원, 시정현안 사업에 66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울산시는 경제백신 예산 투여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아 시민들에게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어제 서면으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금융기관이 13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융자는 울산시가 기업을 선정해 추천하면 금융기관이 자금을 융자하고 자금에 대한 이자를 1.2%에서 3%를 울산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중소기업 자금 규모는 1450억 원이며 소상공인은 별도로 550억 원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청년들의 제조업 창업공간 제공을 위해 설치한 톡톡 팩토리에 입주한 기업들의 매출이 오르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5개 팩토리에 입주한 27개 기업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75억 원으로 지난 2019년과 비교해 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52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10억 원의 투자 유치도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려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구청이 울산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연계한 수요책을 확보하는 등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한 안정적인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연 기자입니다. 공사자들이 수북히 쌓인 아이스팩을 분류하는 데 연염이 없습니다. 다시 쓸 수 있는 건 곤란해 하나하나 씻어 소독하고 차곡차곡 상자에 담습니다. 북구청이 울산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작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입니다. 지난달 동행정복지센터 8곳에 수거함을 설치하자 한 달 만에 아이스팩 만개가 모였습니다.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수요처 확보도 마쳤습니다. 대다수의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공급은 원활하지만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하며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상공인은 연간 수백만 원이 드는 아이스팩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데다 친환경 경영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지역 대형마트들의 참여도 이어진 겁니다. 내용이 바로 나오니까 저희로서는 회사 경영으로 봐도 그렇고 고객 만족도로 봐도 그렇고 굉장히 좀 이익이 되는. 북구청은 관련 업무를 위해 환경 공무직을 추가 채용하는 등 사업 안정화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북구를 시작으로 중구가 관련 조례 마련에 나서는 등 울산 지역에서도 아이스팩 재사용을 통한 환경 보호 사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동려입니다. 식품업체의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울산경찰청 고위 간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어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경찰청 간부 A 경무관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전 충북경찰청 B 경무관과 식품업체 대표 등 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경무관과 B 경무관이 해당 식품업체의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검찰의 증거를 채택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기소된 다른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탄 뒤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택시 운전기사를 위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승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만취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했으며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구청이 관내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남구청은 관내 배가은 1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방역관리 이행사항 점검을 비롯해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과 하루 2번 이상 수시 소독 등을 담은 보건복지부에 어린이집 방역수칙 매뉴얼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워낙 학부모들의 우려 해소를 위해 학부모들에게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실행 사실을 알리고 자가진단과 유사시 보건당국 어린이집과의 신속한 연락방법 등도 안내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금속의 미세한 틈을 이용해 고효율 광학 소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니스트는 물리학과의 김대식 특훈 교수팀이 0나노미터부터 시작하는 초미세 틈구조 제작 공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식 특훈 교수는 틈구조를 이용한 광학 소자는 확실한 단락이 존재하는 전기회로 개념이 적용돼 스위칭 효율이 높다며 복잡한 나노 공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소자로 즉각 활용하기에도 수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광학 소자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 어드밴스드 옵티컬 머티리얼즈의 3월 24일자로 공개됐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울산 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그림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 기간은 지난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우수작으로 선정된 학생의 이름으로 저소득 장애인 40명에게 휠체어도 선물합니다. 우수작품들은 오는 6월 중 중구문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중구청이 올해도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탄소제로 학교를 운영합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되는 찾아가는 탄소제로 학교는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모두 19개소 835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30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교육은 기후변화 전문교육 강사 2명의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생활 속 녹색 생활 실천 방법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됩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